중국어. 중국어였어? 많을 수도 있었는데. 어제도 근데 되게 커 막 이랬잖아. 어제도 잘 들었지. 빨리 준비하라고 지금. 마카오에서 녹화 안 해요? 어디서 녹화 안 해요? 어디서 녹화하는지 알려주시면 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웃기, 웃기 소리가 돼. 살려주세요. 거기! 문 여지 마. 문 여지 마. 왜 벌써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만의 양반이. 이 박수 미쳤어 지금 빨리. 아니 너 어떻게 만났는데. 방에 왔는데 내가 손님 대접해야지. 왜 벌써 일어났어요? 나는 일찍 잠들어서 깼어. 그럼 아침에 나 원래 모닝 사과 먹으러 일어나. 빨리 좀. 니네. 술이나 얘기해. 전 다 자요. 별도 문도 안 열어. 누구야. 야아니야 우리는 저거 버스 타고 와 그랬어. 64번 타면 베트남까지 난다고. 나 버터가 64번 타는데. 빨리 가서 준비해. 정말로.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팁을 준 거야. 너 지금 이러고 있어 시간. 다 못 가. 진짜 다 못 가 이러다. 빨리 가서 씻어. 빨리 가서 씻어.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 갔나? 혜진이 갔나? 야 지금 너 기다리고 있었잖아. 야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참. 어? 안녕하십니까 러닝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닝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닝맨 여러분. 아니 러닝맨 여러분. 가시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도착하셔야 되고. 만약에 공항에 제시간에 도착하시면. 함께 하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함께 하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갔어? 러닝맨 형. 형. 형 다 갔어요 형. 어딜 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까 러닝맨 형한테 진짜로 갔다고요. 방에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 정확하진 않아요. 빨리 일단. 야 야. 동국아. 어딨어? 얘 뭐 하네. 와 이거 또 씻는데 한 2시간 걸려요. 형 형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 혜진이 어딨지 1층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 조긋시다. 야 어디 갔어? 어딨어? 빡빡. 아 진짜? 다른 팀에. 혜진아 가자. 네. 가요. 저기 저기. 굿모닝. 에어포스트. 예 인터내셔널 에어포스트. brewer즈 completa.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고마 Gaussian. 나 진짜 불편한데. 예 인터넷 discussed. 저녁에 월 정hn격에 드라뿐 주기 전 여러분이 told 잘 смотрите 너무 갑자기? 원래 한참 전에 갔어요. 형 입구에서 뭐만 하면 끝장이에요.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야 카메라에 있어, 가만 있어. 간다, 간다. 어디 가네? 왜 이제 막아?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이제 택시 빨리 잡아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거 따라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cuse me. Follow. Follow. 에이 덕화야 팔로우 오케이? 아 알아서 오겠지. 나도 첫 택시구나. 어 저번에. 이거 바로 앞에 택시. 첫 번호 같아. 어 그러네. 이거 뭐. 마카와 하면 첫 번호 아니야. 그래. 뭐야? 뭐야? 누군데? 아 쫓아왔나 봐. 숨어 숨어 숨어. 숨어진 거야? 숨어진 거야? 지금 안 쳐다보는 거 아니야. 어 안 보고 있어. 저기요. 선생님. 야 잘한 척이야 잘한 척 잘한 척. 쫓아왔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